어디 장아 신고 와 어 밭에 일하려면 장아 신고 와야지 오 여기도 오이가 어제보다 더 큰 것 같네 와 그리고 용과 드래곤 블레지 더 빨개졌어요 와 늦구나 어 요 뒤에도 요 뒤에도 꼽혔네 하나 추가 그러면은 어 3개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 15개가 추가 와 올해는 완전히 어 중간쯤 중간 좀 풍년이네 뭐와 지금부터 한두 달 2달이면 겨울에 수학할 거 자 장아 신고 왔어 어 밭 일하면 해야지 이거 들고 저 안에 들어가면은 당금 바 음 아 가자 들어가서 으 당근 고 밑에 있네 여기 할아버지가 당근을 다 캐 버렸다니까 이거 봐 응 요거 요거를 봐 우와 이거 기니 피고 줘야지 자 아기 아가 아주 작네 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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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구 응 당근 우애를 다 잘라 볼 때니까 더 옆에다 멀리서 으 으 그치 개미다 응 개미다 으 그치 으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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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러네 여기도 음 그냥 그 잎이 붙어있으면 딱 잡아당기면 되는데 할아버지가 청소한다고 다 잘라 버렸어 왜 몰라 할머니 꽃인데 할머니 꽃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다 잘라 버렸어 어 어 이거 이거 미니 캐럿인가 보다 그치 작 작년에서도 미니 캐럿 했었는데 올해는 할머니가 어 빅 롱 캐럿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음 힘 줘 힘 힘 힘 힘 주세요 으쨰 으아 어 그거 기니 피고 주면 좋아하잖아 오 길다 또 없어 거기 있어 음 파 파 으 으 아 아 그건 아니네 그거 있어 오 오 있네 오 좋아 할머니가 여기 해볼게 어 여기가 당근이 많이 있었는데 다 뽑아 버렸나 봐 할아버지가 청소한다고 우리 아라하고 수학하려고 할머니는 기다렸는데 어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할머니가 힘줄게 어디? 여기도 있어? 여기 여기 또 있네 잘라든 것도 있고 기니삐고는 조그만 것도 먹으니까 잘라냈네 무지까 먹으면 기니삐고 먹을 거 이렇게 미니 작년에는 많았는데 그치? 없네 이건 뭔 잡초 씨앗이 나오나 이게 결국 요것만 다 파버려가지고 여기 빨간 무도 없잖아 빨간 무도 이파리랑 기니삐고 주면 좋아하는데 무 이파리 근데 빨간 무도 다 뽑아 뽑았다니까 할아버지는 할머니 곧 밤에 했어? 응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맨날 할머니가 하딱지 났겠어 어? 여기 있다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면 좋잖아 그러면 할머니가 땡큐 할텐데 이건 땡큐가 아니라 할머니가 하딱지 났지 핫딱지 아주 많이 달아 그래서 이거 갖다가 기니삐고 줘 응 그건 너무 좋아하겠다 그치? 싱싱한 이거 사가지고 개미집 만들어줘 개미집 만들어준다고? 응 너무너무 딱딱해 비 온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씨 좀 뿌려야지 요즘에는 할머니가 이거 하는 게 힘들어서 못해 가을 되면은 또 이제 가을 농사 자야지 그치? 응 응 그다가 너 샤워하고 나와서 옷에다가 막 흙 뿌리지 응? 자 이거 들고 가자 으자자자자자자자 응 씻고 있으려면은 이 고정이가 있잖아 요즘에는 그냥 할머니 2층에 화분에다가 씨 뿌리고 해 꽃이만 농사하는 게 힘들어 응 할머니가 조금 더 좋아지면은 그때 농사 지워야지 빨리 가자 일 안 하세요 빨리 할머니 여기 빨리 물 줘야 돼 목이 나오기 전에 응 물 줘야 돼 어? 할머니 하다 보니까 또 이 카메라 세웠다 엄마가 자꾸 눕힐 하겠는데 요렇게 우와 우리 아라는 농사 잘 짓겠는데 나중에 나중에 어른 되고 엄마 되고 할머니 되어도 가드닝 잘 할 거지? 응 자 우리는 할머니는 물 주러 가야 돼요 딸기가 이렇게 많이 익었는데 요즘에 아라가 안 나오니까 그냥 딸기도 통가지 응 고구마도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맛있게 못 먹었더니 이렇게 싹이 나서 던져 놓고 에이구 이거 뭐야 이거 묻어야 되는데 묻을 팔도 없다 기운이 없다 에이구 이것도 2층에서 던졌어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 놓고 응 엄마가 이거 카메라 좀 옆으로 하라고 했는데 자꾸 길게 해서 피곤하대 좁아져가지고 어 카메라를 길게 하면은 화면이 좁아가지고 눈이 피곤하다고 할머니는 혼난다니까 아 아 계란인들이 꽃을 한번 다 피고 뜨거워서 다 또 잤어 앗 아 아 아 어 숙소식은 없는데 어 왜 이걸 지금 저 이거 좀 해주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다. 응, 이거 됐다. 내가 물린 거 같아. 너는 느릿느릿하니까 할머니는 빨리 주고 들어가야지. 너 모기 물리면 덧나잖아. 아라는 막 너무 많이 흉터가 생기잖아. 모기 물리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 긴 치마 입고 나와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빨리빨리 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 응. 내가 더 빨리 해줄 수 있어. 오, 여기. 할머니, 할머니 근데 나 이쪽 그리고 있어. 여기, 여기. 어, 이거 봐. 이거 고리, 이거 고리. 고리 올려줘, 이거. 이거 올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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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센데. 물살이 센데. 샤워가 왜 이렇게 쎄? 응. 그러니까 꽃이 다 뒤로 넘어가네. 힘이 세가지고. 자. 이렇게 조금만 주고. 여기 필요한 것만. 근데 왜 다 넘어가. 응. 할머니가. 네. 한번 써와봐. 이것만 빨리 하고 들어가지. 할머니 어지러워. 옳지. 이거 커피. 커피. 커피 꽃 또 피는 거 봤어? 저거 봐. 커피 꽃이 또 피는 거 있지. 하얗게. 응. 왜? 레인볼 되겠네. 그러니까. 레인볼? 어. 햇살이. 햇빛이 저기 있으니까. 레인볼 만들까? 안 된다. 지금은. 나무의. 응. 내가. 근데. 해가. 나무가 가려가지고. 나무의. 지나는 햇빛은. 이렇게. 레인보가 안 되잖아. 이거 봐. 그치. 그치. 레인보가 안 되지. 낮에. 응. 이거. 나무를 안 지나치는 햇빛이어야지. 레인보가 되지. 그치. 응. 요즘에는. 우리가. 블랙베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렸나 봐. 그치. 셰이크도 안 만들고. 셰이크? 응. 얼음 넣고. 셰이크. 셰이크 하면은 되는데. 밀크하고. 영. 아니야. 할머니가 못하겠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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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야. 자지마. 아. 블랙베이. 블랙베이. 조금. 열렸다. 어. 블랙베이. 다 익었는데. 어. 그거 먹는 것도. 기운 없어. 기운 없으면.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치. 응. 리갈제라는. 우여여여여여여. 이건 왜 뒤로 넘어갔냐. 응. 리갈제라는. 요거 하나만. 남아있었나. 응. 꽃봉우리가. 안 올라오네. 응. 이제 또. 쉬다가. 꽃봉우리가. 안 올라오네. 올라올까. 아.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다 타버렸어. 응. 다 했어. 이것도 그렇고. 타지 않은 게 없어. 너무 뜨거워서. 다 타버렸어. 응. 너도. 잘 살아서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봉숭아 주려고 할머니가 가지고 들어간 거. 응. 아유 저쪽으로 가봐 물. 이거는 분꽃. 아유 이거는 가른의 무법자야. 봉숭아 물? 응.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잖아. 아유. 봉꽃을. 귀찮아. 어. 오. 왜 임보 조금 보인다. 어디? 렘보 거 보였어? 응. 어디. 햇빛에 왜 한명에는 다 보여? 안 보이는데? 조금 보여. 조금 보였어? 아다가 보일 때 할머니가 못 봤나 보다. 자. 올라가자. 봉숭아 물? 봉숭아 물은? 봉숭아 물은? 봉숭아 물은? 오늘 일찍 자야지. 내일 커비 하우스 처음 가는데 늦게 가면 안 되니까. 자 올라오자. 그래도 당근 몇 개 한 거야 빨리 가서 저기 줘야지 어딨어. 여기 당근 기니피 갖다 줘. 기다려봐. 여기 여기 물호수 갖고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 아니야 니가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말랐다. 다 말랐다. 아니 얘가 없는데만 이렇게 주고. 나 이거 기니피고 갖다 줘. 응 같이 올라가. 아이고 여기 토마토도 다 익었네. 기니피고 토마토도 먹을까? 응 노랑 토마토. 자 이거 이거 그릇재 갖고 가. 가. 나 토마토 더 없나? 아니야 요것만 해. 내일도 해. 내일도 해. 블랙베리는. 너무 많이 있어. 할머니. 응? 지 프랑스는 같이 줘야 돼? 응. 여기 이렇게 햇빛 들어오니까는. 이거 봐 여기 물 안 줬네. 물 너무 조금 줬네. 줬다 놈아. 자 빨리 여기 줘. 알아. 알아. 할머니 기다르잖아. 할머니는 이거 줘. 자 빨리 줘. 할머니 내려놔. 받아. 할머니 팔 아프잖아. 자. 응. 그거 하나씩 줘. 그냥. 봐주지 마. 응. 어? 어? 뭔가 냄새 맡나 봐. 깊이 줘야지. 깊이 줘야지. 와랑지만 주니까 뭔지 모르잖아 이거. 응. 이거 줘. 자 이거 먹어. 잠깐만. 응.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귀찮아. 자 이거 여기다 놔두면 먹든지 말든지. 자 이렇게 하면 먹잖아. 응. 냄새 맡고 먹어도 되나 보느라고 그러는 거지? 초코가 먹으면은 허니도 먹을 거야 아니야 저거 초콜렛이야 오빠가 낼지 이거 토마토도 같이 먹으라고 이거는 내일 또 주면 되니까 다 물고 가잖아 허니가 엄마라서 먹으면은 초코도 먹는 거 배워 와 꽃이 한 송이가 이렇게 크다니까 송이가 엔젤 윙스예요 그거는 외목대로 키울 수가 있고 외목대로 키우는 거를 포기한 오늘 이거 뭐였어? 버블했어? 할머니가 못 나왔을 때 버블했어? 이거는 외목대로 키우는 거를 포기한 오늘 이거 뭐였어? 버블했어? 할머니가 못 나왔을 때 버블했어? 보고 힐링타임 여기는 시드니 오즈가든 안개비입니다 어디?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니까 니프가 좋아하는 거지 얼른 데 없네 응 응 응 빠이 응 응 응 응 응